힌민성 내려. 민소희. 어, 거기 도망간다. 힌민성. 힌민성? 어, 지금쯤 남강서에 도착했을걸? 힌민성. 누구야, 누구? 저는 진짜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. 근데 정욱이가요. 그냥 두면 안 된다고. 지 얼굴 봤다고. 죽여야 된다고. 한경수, 너 한경수 맞지? 진짜 끝까지 말렸어요, 제가. 그래도 정욱이 그 새끼가 눈들면 진짜 아무도 못 말려요. 끝장을 봐야 돼요, 걔가. 그래서 제가 계속 말렸는데 결국에는 차로 가서 그 여자를 그렇게. 야, 너 누구야, 이 새끼야. 야, 너 누구냐고 이 새끼야! 장소 보낼 테니까 혼자 와.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바로 인터넷에 올린다. 야, 여보세요?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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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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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국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어디서요? 원성국? 잠시만요. 여기, 거기인데? 양재영이가 그 김윤주 씨 데리고 가려다가 사고 났던. 아, 그럼 회사 소유의 별장이에요. 잠깐. 이거 함정이야. 잘만 이용하면 표정국 잡을 수도 있겠어. 뭐니? 어쩌죠? 이태조 팀장이에요. 하... 잘 들어. 표정국 잡으려면 지금 김민성 씨 저쪽에 넘기면 안 돼. 김민성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야 표정국도 움직일 거다. 그, 검은색 썬팅 차 지금 여기 있죠? 제가 유인할게요. 오케이, 민반장이 유인하고 나머지는 퇴로를 차단한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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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드에서 카드로의 시간모를 위치하러 가니깝게 올라왔어요. 네...